드디어 미스트로3의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송가인과 양지은의 뒤를 이을 3대 진 왕관을 차지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마지막 결승전 무대에서 톱7 참가자들은 그동안 숨겨왔던 사연을 털어놓는데요. 다른 가수들이 몰고 온 수많은 팬들에게 둘러싸여 나 홀로 플래카드를 들고 목청목표 응원해줬던 팬에 대한 감사, 미스트로3 출연 소식에 부모님 못지않게 행복해하며 눈물까지 흘려줬던 팬들에 대한 고마움, 가수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말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래를 포기하지 않는 딸을 위해 자신의 직업까지 내려놓고 뒷바라지를 한 가족들의 사연 고백이 이어집니다. 톱7 모두 혼자였으면 절대 이 자리까지 오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그렇기에 결승전 인생곡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모든 이들에게 따치는 헌사와도 같다고 하네요. 이날 마지막 경연 현장에는 톱7의 가족도 함께 자리합니다. 레전드 가수 이미자가 특별 무대를 선사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더욱 화제가 된 이번 결승전은 마스터 점수 50%, 대국민 투표 점수 50%를 합산해 결정되는데요. 이번 시즌 처음으로 도입된 음원 점수에선 준결승 신곡 미션 1위에 오른 정서주의 바람바라마가 지난 1일부터 6일 현재까지 멜론 차트 트로트 장르 2위에 오르는 등 톱7이 준결승에서 불렀던 신곡들이 음원 사이트 멜론과 지니 차트에 고루 진입하며 미스트로3 팬덤의 저력을 일깨웠습니다. 그 가운데 톱7의 1위로 진출한 정서주가 우승을 거머쥘지 관심도 뜨거운데요. 정서주는 앞서 미스트로3 준결승전에서 바람바라마 무대로 또 한 번 레전드 역사를 썼어요. 압도적인 감성과 가창력,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감정은 시청자와 마스터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안기기에 충분했죠. 극찬 속 만점 1500점 중 1473점을 기록하며 정서주는 1위로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정서주는 미스트로3 모든 라운드에서 진선미를 놓쳐본 적이 없는 만큼 현재 명실상부 우승 후보로 꼽혔어요. 특히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많은 선배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당당히 1위로 톱7에 진출한 그의 저력은 그 누구보다 강력합니다. 미스김 또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으며 우승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예선 전부터 직접 다 모은 꿀을 들고 오는 당찬 모습을 보여준 미스김은 일대 미스트로친 송가인을 연상케 하는 깊은 정통 트로트로 시청자들은 물론 마스터들의 마음까지 단번에 사로잡으며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다만 전문 농업인을 목표로 고향 해남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미스김이기에 첫 무대에서는 자신의 매력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트로트 서바이벌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만능 제주꾼 미스김의 매력을 최대치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대이기도 했어요. 인생 첫 댄스 도전에 나선 평생 직장에서부터 자신의 끼를 제대로 보여준 빠른 템포곡 그물 그리고 섬세한 감정과 담백한 창법이 인상적인 발라드 트로트 홍실까지 미스김은 매라운드 새로운 매력과 강점을 담은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미스김의 존재감을 가긴 시켰죠. 그런 미스김에게 장윤정은 완벽에 가까웠다는 심사평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무대는 완벽했다라고 평가하고 싶다는 극찬을 하기도 했어요. 탄탄한 보컬,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그리고 최근 완전히 물이 오른 비주얼에 더해 예능감과 연기력, 인성까지 미스김은 이제 모든 밸런스를 고루 갖춘 실력파 육각형 트롯돌로 자리매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미스김의 가장 큰 무기는 노래입니다. 시원시원한 가창력의 탄탄한 발성, 농익은 음색과 심금을 울리는 깊은 정통 감성은 이미 시청자들에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언제나 믿고 보는 미스김이지만 기대 이상으로 더욱 더 발전한 무대로 매 라운드마다 레전드를 경신하는 미스김이기에 우승 후보로 기대하는 시청자들도 적지 않았죠.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오유진의 활약 또한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준결승전에서 오유진은 티아라와 핑크빛 원피스를 입고 바비 인형을 연상시키는 눈부신 비주얼로 등장했어요.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박서진의 미러미러 등을 작곡한 히트곡 메이커 지화자 조타의 예쁘자나로 미션에 도전한 오유진은 평소에 부르던 정풍 트로트보다는 신나고 귀여운 느낌이 강한 곡이라 곡에 맞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전했어요. 오유진은 예쁘자나를 통해 사랑스러운 공주로 변신해 간드러진 보이스를 바탕으로 탄탄한 가창력을 뽐냈고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 구성과 매력적인 표정 연기로 마스터 군단과 국민 마스터들을 사로잡았죠. 장민호는 오유진에게 딱 맞는 노래와 다채로운 표정 연기가 더해지니 큰 시너지가 만들어졌다. 평범한 노래였다면 과하게 보였겠지만 오유진에게 딱 맞는 콘셉트의 노래와 나이, 의상 등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평했고 김현우 역시 오유진의 무대를 볼 때마다 놀라게 된다. 진선미에 들어갈 수 있는 참가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장윤정 역시 고양이처럼 매력적인 무대를 보여줬다. 퍼포먼스나 가사의 내용이 어설프게 부른다면 보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는데 오유진이 정말 예쁘게 부르니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칭찬해주고 싶은 무대를 만들어냈다. 여러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하지만 스타성으로 볼 때는 1등이 아닐까 싶다며 역량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쉬운 탈락도 있었죠. 바로 첫 등장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빈예서입니다. 준결승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탈락자는 단연 빈예서였는데요. 막강한 우승후보로 꼽히던 빈예서가 결승전에 진출조차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감기에 걸려 컨디션 난조에 빠진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준결승전 무대로 올라오며 빈예서는 사실 감기에 걸렸었다. 신곡 녹음 때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조금 힘들었다. 많이 울기도 했다고 말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무대에서 빈예서는 감기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혼신을 다해 트롯 신동의 저력을 보여줬지만 안타깝게 가사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빈예서는 가장 탄탄한 팬덤의 지지를 받는 참가자였어요. 8주차까지 진행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빈예서는 2주부터 5주와 7주차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에선 오유진이 1위로 출발했지만 2회부터 5회까지 연이어 빈예서가 1위 자리를 유지하며 대세를 고쳐갔는데요. 대하현이 6주차 순위에서 빈예서를 밀어내고 1위로 등극했지만 7주차에서 다시 빈예서가 1위 자리를 탈환했고 8주차에선 다시 배하현이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방송 후반부엔 배하현과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벌였지만 빈예서는 8주 가운데 5주 동안 1위 자리를 지켜낸 우승 후보였어요. 빈예서의 준결승전 탈락을 두고 온라인에선 전유진의 미스트로2 중도 탈락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당시 전유진은 미스트로2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5주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본선 3차 메들리 팀미션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방송 관계자들은 미스트로3와 현역가왕의 미묘한 차이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빈예서와 전유진이 프로그램을 바꿔서 출연했다면 우승과 탈락의 결과도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유진은 현역가왕 준결승 결정전에서 10위를 기록하는데 그쳐 태자 부활전으로 힘겹게 준결승전에 진출했어요. 준결승전 1라운드 순위도 8위로 톱10 진입이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2라운드까지 끝난 뒤 발표된 준결승전 합계 순위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어요. 심사위원 점수가 중요했던 예선 본선과 달리 준결승전 최종 점수에는 그동안 진행된 대국민 응원 투표 누적 점수가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전유진의 순위가 1위로 급상승했고 그 기세가 결승전까지 이어져 우승의 영광을 안았죠. 그렇지만 미스트로3처럼 준결승전 최종 점수에 대국민 응원 투표 누적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심사위원 점수를 위주로 평가했다면 자칫 전유진이 탈락권에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쉽게 최종 8위를 차지한 빈예서는 전국투어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을 했는데요. 빈예서 측은 톱10에게 참여 기회가 제공되나 매회 한두 곡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수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아동 가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정이며 보호자가 방송에 동행하지 않는 한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기회의 제공과 균등한 조건이 보장된다. 판단할 수 없으며 이미 방송에서 다루어진 여러 논란이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과 편견을 고려해 빈예서 양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상위권 순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불량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들러리성 출연과 대국민 인기를 고려한 매표용 출연이라는 의견 등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므로 팬들과 자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 불참하기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빈예서 양을 보고 싶어 하시는 전국의 팬분들께는 넓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어요. 이와 함께 미스트로 탈라쇼, KBS 아침마당, 미스터로또 등 예정된 방송 스케줄과 23일 예정된 경남 진주 팬미팅 등의 일정은 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3개월가량 달려온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데요. 이후에도 미스트로3 멤버들의 대활약을 기대해보며 새로운 스타의 탄생에 축하를 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